여행 가기 전에 환전을 신청해야 되는데 요즘 모바일로 하게 되면 혜택이 많다고 해서 미리 오늘 하고 이따가 찾으러 가려고. 환전 신청. 환전 신청. 확인. 되게 간단하다구나, 이제. 환전 신청을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네,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환전 신청하신 외화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카드를 쓸 건데 해외여행 때 쓸 적합한 카드가 뭐가 있는지. 네. 고객님, 해외에서 특별히 혜택이 더 많은 카드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신용카드인 거죠? 네. 네. 카드 발급 신청은 다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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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길래 그렇게 바쁘신지. 네, 지금 핸드폰으로 곧 있으면 떠나요. 이제 뉴욕. 뉴욕. 뉴욕은 완전 처음이라. 제가 김 선배님의 추천대로 여행 어플을 써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인 남자가 세념이어서 이 방이 좀 크거나 아니면 두 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3690개의 숙박살 떴습니다. 아, 여기가 매너탄이네요. 와. 아우, 진짜 편리하고 싶네요. 아,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네. 이게 딱 제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심경인 것 같고 제가 직접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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